여기는 신대방역에서 7분, 7, 8분 거리에 있는 지상층 500에 40입니다. 일단 500에 40 지상층 치고 깔끔한 것은 좋아요. 넓이도 괜찮습니다. 넓이도 1000에 40이면 작지만 500에 40짜리 치고 괜찮습니다. 500에 40짜리 치고는. 화장실은 일반, 그냥 큰 화장실이고 옵션은 TV까지 다 있네요. 냉장고가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TV까지 들어가고 있는. 이 벽에서 저기 벽까지가 3m입니다. 3m. 여기 이쪽 쪽에서 여기까지는 2m 60이에요. 보통 침대가 2m 정도 되니까 침대에 두고 행거 같은 건 하나 더 설치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층 500에 40 치고는 괜찮습니다. 월세 가격이 낮을수록 사실 2000에 50, 3000에 50의 차이보다 1000에 30, 1000에 40의 차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방들이 작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500에 40에 지상층이면 괜찮아요. 이게 1000에 40이면 조금 그저 그런 방인데. 500에 40 지상층 치고 괜찮네요. 위치만 괜찮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